야, 보세요. 알겠어요, 엄마. 친구들이랑 안 놀고 바로 갈게요. 어? 노두야, PC방? 완전 좋지. 그래. 아, 근데 나 학원 때문에 지금은 못 갈 것 같은데. 미안해. 오늘도 안 될 것 같아. 자, 다음에 꼭 같이 놀자. 응, 알았어. 내일 봐. 여보세요? 지금 각오했어요. 알겠어요. 네, 네. 자꾸자꾸 재촉하지 말아요.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. 학교 끝날 방과 후에 영어학원, 수학학원, 그냥 뭐 놀 줄 알아요. 나도 쉼이 필요해. 나도 쉼이 필요해. 나도 쉼이 필요해. 나도 쉼이 필요해. 낡은 들판에서 나고 뛰놀고 싶어. 취미 필요해. 엄마, 나 오늘 학원 하루만 안 가면 안 돼? 알았어요. 갈게. 간다고. 누가 안 간다고 했어요? 그냥 물어본 거예요. 나도 놀 시간 없어요. 자꾸자꾸 재촉하지 말아요.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. 학교 끝날 방과 후에 영어학원, 수학학원, 그냥 뭐 놀 줄 알아요. 나도 쉼이 필요해. 나도 쉼이 필요해. 나도 쉼이 필요해. 나도 쉼이 필요해.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놀고 싶어. 취미 필요해. 취미 필요해. 취미 필요해.